안녕하세요 저는 미아입니다 이번엔 엔마리의 헐 안무가구요 우리 유튜브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이 안무의 튜토리를 원해서 저희들이 오늘 찍게 됐습니다 잘 보시고 열심히 배워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안무를 도와주신 희원 희원 자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왼발 앞으로 가면서 오른팔 올라가서 두 가지가 원 투 자 오른팔이 내 몸 뒤로 갈 때 왼팔이 안 바로 나오고 오른발을 두 장으로 쓰리 포에 포 파이프 앤 식스 다음에 파스하면서 왼쪽 뒤쪽으로 앤 포 다시 처음으로 한 번 볼게요 자 5 6 7 8 1 2 3 4 5 6 파스에 7 4 4 앤 자 여기서 오른발이 나가고 왼발이 오른발 앞에 가서 수술을 만들어 줄게요 1 시선은 오른쪽 2 오른팔은 아노 왼팔은 아나마로 돌면서 한 바퀴 2 3 팔을 길게 왼팔으로 3 4 4 4 1 위를 통과해서 백팔을 시작합니다 1 2 왼팔이 머리 위로 갈 때 왼팔이 파스 2 드래그턴 3 5 5 왼팔이 필요하면서 4 5 오케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갈게요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기서요 자 여기서 갑니다 진행합니다 이때 왼팔이 왼팔이 오른팔이 밀어낼거에요 1 N 박자가 나올거에요 N의 왼쪽 N 2의 오른손을 머리 2 N 3 drop 4의 jump 4 4 자 오른손이 오른 허벅지를 밀면서 1 2 3의 cut 4 4 N 에 돌고 1 drop 1 2 스윙 2 and 3 1 8 kick 4 자 여기서 히원이 먼저 내려와서 하나 뒤로 가고 히원이 3 4 히원히 1 2 히원히 3 4 네 박자 동안 자기 프리로 움직여서 시작 1 2 3 4 오케이 자 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5 6 7 8 1 2 3 4 3 2 3 4 오케이 그 다음 자 자기가 각자 프리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원캠우트에 양 손바닥 입으로 호흡을 하세요 1 호흡을 뱉으면서 2 하 3 에 앙바로 3 다리 붙이면서 4 입니다 1 2 3 1 왼발이 오른발을 밀어서 3 오른발이 왼발을 밀어서 파스텔에 4 1 1 2 2 왼발이 오른발으로 2 2 3 그 다음 자 파스텔에 왼손이 안발로나 해서 4 4 5 왼발이 왼발이 6 2 8 1 1 2 왼손이 가슴을 통과해서 4선 앞으로 3 4 에 쿠페 4 아라베스코 점프 1 2 2 2 좀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리턴을 갈거에요 시작 3 4 ok 자 후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3 다음에 3 5 6 7 에 마시고 1 2 3 4 1 1 2 1 4 1 2 3 4 1 2 5 3 3 4 4 4 1 2 3 4 4 5 5 6 7 8 1 1 2 3 4 4 1 2 3 4 1 2 3 1 1 2 3 4 1 1 2 3 4 5 6 7 8 4 1 2 3 4 5 5 6 7 8 1 2 3 4 1 1 2 2 1 2 2 3 3 3 3 4 4 5 4 4 5 5 9 9 10 10 10 10 10 10 10